김동헌, 어제 수업을 못해서 오늘 부강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수업을 안아서 오늘 부강 수업하고 있습니다. 70일 동문장입니다. 자, 그래서 일어날 시간이다. It's time to get up. It's time to get up. It's time to get up. 자, 선생님이 여기서 전에 뭐 설명했냐. Get up이 무슨 뜻이고, to get up이 무슨 뜻이다. 이런 얘기 했는데요. Get up은 무슨 뜻이고? Get up이요. 네. Get up은 일어날어요. 일어나다, 깨어나다. 무슨 시에요? Get up은 일어나다, 하다시. 하다시죠. 그러면 이, to는 뭐 앞에 to야? 하다시 앞에 to죠? 네. To get up은 몇 가지 뜻이고? To get up이요. 일어나기 위한. 순서대로 알아보라 했는데요. 네. 그래서 뭐? 뭐뭐 하기 위... 에... 뭐뭐 하기 위한... 이건... 물론 그런 뜻도 있지만 그건 순서대로 안 돼요. 네. 다음번에 선생님이 몇 번 알려줬을까? 뭐뭐 하는 거지요. 어, 그래서 첫 번째 무슨 뜻? 뭐뭐 하는 것. 그러니까, to get up은 일어나는 것도... 일어나는 것도... 뭐뭐 하기 위... 일어나기 위야. 다음번에 물어봤을 때 또 모르면 딱 밤이야. 네. 일어나서... 일어나서... 뭐? 뭐? 일어나... 일어나기 위하여... 일어나기 위... 한... 뭐뭐 하는 거.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기 위한, 뭐뭐 해서. 네. 그러니까, to get up은 일어나는 것도 일어나는 것도 일어나기 위하여. 일어나기 위하여. 일어나기 위하여. 일어나기 위하여. 일어나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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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여기서 to get up은 이 네 가지 뜻 중에서 뭐 해요? 일어나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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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다. 어떤 일어나기 위하여. 그래서 to를 붙여서 이 뜻이 되면 무슨 시 됐다? 어떤 시요. 어떤 시 됐다. 어떤 시가 길어져서 어디로 갔다? 길어갔어요. 길어갔습니다. 어떤 시가 길어져요. 어떤 시간 일어나기 위한 시간. 네. 계속해서. 오늘 나는 시험이 있다. 오늘 나는 시험이 있다. 오늘 나는 시험이 있다. 오늘 나는 시험이 있다. 그래서 a test란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었지? 나는 언제 시험이 있다. 나는 언제 시험이 있다. 이 대답이 듣고 싶어? 아니요. 나는... What do you? What? Do you. Do you? Have. Have. Today. 그렇지. 넌 오늘 뭘 가지고 있니? What do you have today? What do you have today? What do you have today?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오늘. W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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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you. What. A test. Oh. Where is my watch. You have a test where you have today? When do you have a test? Right. Where do you have a test? And then we go. When do you have a test. Is my watch. Where do you have a test? 은우 이리와 민주부터 거기서 좀 치지마 나의 시계 안만 길어봤자 안만 길어봤자 나의 시계 그래서 그것은 어디있니 내 시계 어디있니 내 시계가 어디있니 내 시계가 내 시계가 만약에 많아 여러개야 그러면 마이 와치가 아니고 마이 와치가 내 시계가 안만 길어봤자 네요 그러면 내 시계들은 어딨지 영어로 표현하고 싶으면 왜 마이 와치가 내 시계들은 어디있지 왜 마이 와치가 또 보고시험치면 큰 맘다 어디 부정행위를 하겠소 오케이 계속해서 It's 613. It's 613. It's 613. OK. 이 대답 듣고 싶어? 이 대답 듣고 싶어. 언제? 몇 시니겠지? What time is it? 몇 시입니까? What time is it? 뭐라고? What time is it? What time is it? 계속해서 The number 13. The number 13, this is bad luck. This is bad luck. The number 13, this is bad luck. OK. 그래서 부른이라는 대답 듣고 싶어? moners What time is it? What do you투 qualifies to you? 무엇이니? What is this? What is this? What is this? What is this? 이것은 어떤 운인가요? 무슨 운, 불운 무슨 운 무슨 운이란 뜻으로 what, luck 무슨 운, what luck 하고 얘는 묻는 말 is, this what luck is this, this is bad luck 계속해서 I go into the bathroom I go into the bathroom I go into the bathroom 그 화장실 안으로 여섯 가지 질문을 주게 그 화장실 안으로 여섯 가지 질문을 주게 그 화장실 안으로 여섯 가지 질문을 주게 어디로 그래서 넌 어디 가니라고 묻고 싶으면 where do you go 그렇지, where do you go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 나는 간다 I go 하다시 누가 다 하다시 맞고요, 그 중에서도 do, does do, does, do 아, 한꺼번에 do도 될 수 있고 does도 될 수 있고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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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mirror is broken The mirror is broken. The mirror is broken. 잘했는데 지금 애플을 이상하게 쓰고 있고요. 잠깐만요. 그 거울이 깨져있다가 뭐다? The mirror is broken. 그러면 broken 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는 건데지? How? How is the broken? How? How is the mirror? How is the mirror? 무슨 뜻이에요? 그 거울이 어떤 이요? Very good. The mirror. The mirror. It is broken. 그건 깨져있어요. 그러면 그 거울이 한 대답 듣고 싶으면. 무엇이 깨져있니? 무엇이 깨져있니 하고 싶으면. What is the... What is bro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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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mirror is broken. 네. 계속 계속. What is broken? Another sign of bad lu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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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번째 불운의 징조야? 두 번째 불운의 징조야. 그러니까 그래서. Another sign of bad luck. 그래서. Now I'm going to. I'm going to. Now I'm going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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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hool. Okay. 그래서. 학교로. To school. 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그럴래? 학교로. 나는 어디로 가는 쪽이니. 이제. Where? 그렇지. Where? Are you going? Are you. Are you. Go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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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w. Okay. 너 지금 어디 가고 있니? Where are you going now? Where are you going now? 라고 물어봤더니. Now. I'm going. To school. 예은아. 지금 뭐 해야 되는 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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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래서 근욱이. 읽기 연습 다 했어? 뭐. 읽기 연습 다 했어? 스피킹도 했어? 아니. 스피킹 안 했어? 왜 안 했어? 어. 어. 쓰기 연습 했어? 너 뭘 고친 거야? 선생님 보니까 뭐. 고쳐가지고 맞는 게. 하나도 없는데. 어. 근데요. 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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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고쳐서 맞는 게 뭔데. 말해봐. W. 있어요. 뭐. 아. 브라운. 응. 뭐. 뭐. 너 연습하긴 했어? 뭐. 더블유로 시작할 기억이 있어? 어? 브라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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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날래? 어? 아니야. 놀러오냐 여기? 어? 너 지금. 클래스카드 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해 다시. 어. 비에스. 어. 비에스. 장난치냐 지금? 네. 네. 계속해서. 뭐. 뭐. 이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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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 이거. 뭘. Regis on. 배에다. 왜. 배에다. Explain. 배에다. 어떻습니까. 떼뜸? 그노대. Shape. 레dem ayr TT. 피라미애래. beener. 노네요BY Condly. 안요 예org. 제발야. chwana understand that. 오케이 그래서 어 블랙헤 한 마리의 검은 고양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볼래? 무엇? 그래서? 아, what is it? what is it? 그럼 그것은 it인데 그것은 뭐 대신 왔지? 그것은 울타리 아래 있는 what is it? what is under the fence? what is it under the fence? what is it under the fence? what is it under the fence? 그럼 울타리 밑에 있는 저것은 무엇이니까 what is it under the fence? 그러면 거기에서 울타리 밑에 있는 저것은 뭐예요? 울타리 밑에 있는 저것 what is it under the fence? what is it under the fence what is it under the fence? what is it under the fence okay 울타리 밑에 있는 저것 that under the fence that under the fence 울타리 밑에 있는 저것 울타리 밑에 있는 저것 그러면 잇이 요고댓이 왔으니까 이 자리에다가 잇 대신에 얘를 써도 되겠네 아까 어디서 했던 거하고 똑같은 문장이네 네 그러니까 울타리 밑에 있는 게 하나야 여러개야 하나요 오케이 오, 나우 three signs of bad luck three signs of bad luck 오, 노, three signs of bad luck 오케이, 여기서 I am afraid I fail the test I fail the test I'm afraid I'll fail the test 오케이, 그러면 내가 시험을 망치게 될 거 안 망길어봤자 안 망길어봤자 내가 시험을 망치게 될 거 나는 내가 시험을 망치게 될 것을 두려워한다 안 망길어봤자 어려워? 그러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 그냥 어 나는 무엇이 들었네 그렇죠, 무엇이죠 네 그러면 이거 이 말은 이거 안 망길어봤자 뭐예요? 뭐 하세요? 아니, 그건 뭐야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너는 무엇이 들었네? 자 what 그래서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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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e you what are you afraid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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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are you afraid of 그랬더니 난 두려워요 I am afraid 무엇을 I'll feel the test I'll fail I'll fail the test I'll fail the test I'll fail the test OK 수고했고요 수기 시험도 잘 치세요 아주 훌륭하게 잘했습니다 네